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구요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팀이 우승을 차지했을지 그러면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연기자 특징 오늘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팀은 야 심심의 무한별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아이 축하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흑평산성침대에서 금성침대에서 영진전문대학에서 디자인의 본문 예다지 몰딤도어에서 선상주인대 까이언드에서 친구전문기업 오머노드에서 금성출판사 푸르덴 공부방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우승을 차지한 신신의 무한별신 팀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팀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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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주명 아이 king 아 실랑 8 2 고맙습니다 의외 일가ugi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